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제2장 사랑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 재혼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황홍기 이혼에 관하여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무엇이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가? 뜻대로 안되는 자녀교육.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은 필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아들 세대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결혼은 필수 조건이 아니고 선택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자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애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듯 제 주변만 해도 아들, 딸들의 결혼이 늦어진 데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젠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독감, 노년기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자유로이 사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그 공허감과 고독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먼저 간 사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또 억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성격이나 생활에서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도 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는 대체로 가볍거나 중증인 우울증에 걸린다. 어떤 때는 정서적인 고독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교수님, 친구분의 이야기입니다. 80대가 되어 남편을 먼저 보낸 부인은 1, 2년 안에 뒤따라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독감에서 오는 우울증이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도 무척 힘든 세월을 보낸다. 옛날에는 효성스러운 자식들이 있어 괜찮다고 자유해보기도 했으나 그 고독감은 자녀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다음은 사회적 경험이 많은 은사가 해 주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재혼을 하도록 주선해 주게 그 이상의 효도가 없다니까 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이 이혼이 되기도 하며 가정적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가 교수님은 사랑하고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자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 인생감과 가치관이다. 이기주의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도록 되어 있다. 이기주의자들이 세력을 갖거나 사회를 움직이게 되면 그 결과는 인간적 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킬 뿐이다. 교수님은 결혼은 사랑의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나무는 조심스럽게 키워가는 것이다. 사랑은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의 출발이다. 사랑의 성장은 정성스러운 반성과 노력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교수님의 애욕과 애정,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아내는 20여 년을 병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긴 투병과 간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큰 고생을 했겠다고 말한다. 내 아내의 친구들은 남편에게 당신도 내가 20년 동안 환자로 지내면 김교수님 같이 돌봐줄 수 있겠어? 라고 농담삼아 묻곤 했다. 그러면 남편들은 노력은 하겠지만 자신은 없어? 라고 대답해서 야단을 맞았다는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에 부닥쳐보라. 20년이 언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나도 23년이 4, 5년 같이 짧게 느껴지곤 한다. 결혼 초 같으면 힘들었을지 모른다. 아들, 딸들의 협주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나 힘들지 않게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의 애정과 가정의 사랑이 인간애로까지 승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의 짐을 접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귀함을 모른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눈물의 값이 귀한 것이다. 나는 자신과 부부의 즐거움을 위해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가정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 실현을 해도 사랑을 해보는 것이 귀하다. 인간적 성장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만큼 고귀한 사랑은 없다.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내가 베풀어준 사랑으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 딸들이 성공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부모는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 아들, 딸들의 어머니로서 받는 존경심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된다. 사랑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열매가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푸는 사랑과 봉사다. 나는 이런 인간애를 모르는 인생은 고귀한 삶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젊었을 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다. 그는 철학적인 뜻도 있어 결혼을 거부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자녀들이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라고. 다음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학생 상담소 일을 맡았을 때 대학원 남학생 제자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자네 내 기억에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도중에 어떻게 상대가 바뀌었나? 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예쁜 아가씨에게 관심이 깊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평생을 함께할 여자인데 미모보다는 성격이나 인생관도 살피게 되고 나와 삶의 목표가 비슷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던데요.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 친구들도 철이 드니까 여성들을 대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도 동의해 주셨는데요.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보는 것으로 결혼을 위한 조건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자가 그럼 교수님 결혼을 한 후에도 어떤 변화가 또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 여자의 어떤 면을 보게 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성들은 감정이 아름다우면 생활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가족과 주변에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행복을 더해줄 수 있을 걸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아름다운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서도 여성미를 유지하는 법이지 그리고 교수님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정을 갖춘 여성이 생활도 아름답고 행복을 더해준다고 보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감정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 밝고 아름다운 감정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나누어 본다. 밝은 감정은 젊었을 때부터 타고난 것일지 모른다. 그 가정의 딸들 모두가 비슷한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가족들이나 이웃을 대하는 사람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아름다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다음은 뜻대로 안 되는 자녀교육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은 애들의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두었는데요. 두 가지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과 명문가로 꼽히는 가정은 피하기를 권했습니다. 재산의 노예가 되거나 가문적 행세 때문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교수님의 자녀 여섯 중 넷은 가난한 가정을 택한 셈이고요. 둘은 중산층 가정으로 간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딸은 너무 가난한 시집을 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섯이 모두 비슷하게 살고 있어서 애들을 위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은 50이 되기 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애들이 50쯤 되면 어떤 인간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딸들은 성공보다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아들들은 성공해서 유명해질 수 있기를 많은 부모는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믿는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님은 신앙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선택이라고 하셨고요. 손주들의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상담하는 정도라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더불어 봉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의 제2장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주신 김형석 교수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